여러분들이 앉아서 보실 때는 이 스텝이 단조롭고 지극히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막상 이 빠른 템포도 해보시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댄스가 습득된 뒤에 무도장이나 현장에 가셔서 사용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 템포에다가 제가 맞춰서 같이 움직여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. 이 템포가 몸에 익어 있어야 됩니다. 같이 준비해 보실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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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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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